저희가 이렇게 보컬과 건강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 저희의 오늘 공연 모습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분들 많이 찍어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큰 힘이 되는 이 여러분들의 사진과 영상이 여러분들의 잡기잡기 소중한 핸드폰에 꼬이꼬이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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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직되는 것도 좋지만 저희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찍어보세요? 네 찍어도 가능하세요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뭐 1대1 채팅방이 있어요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발라듀 검색해주셔도 저희의 영상과 사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우리 지니씨가 멘트를 해주실 건데 제가 그 멘트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듣기만 해도 사랑이 가득가득하고 설렘이 가득가득한 곡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만나 라는 곡을 준비해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두 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리듬을 맞춰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를 따라서 1 2 3 4 1 2 3 4 1 2 3 4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만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만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만나 봄청하는 커피를 마시며 봄청하는 커피를 마시며 봄청 같은 너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물을 젖지 않는 아이스크림 은하수 다방에서달기메이오 loh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는 홍대 선수도 시촌이 되태워 걸어다닐 수도 없지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찬네 미치기를 띄워주리 아무도 미치도 사들던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선수도 시촌이 되태워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이 해가 쏟아온 눈앞에서 만나 한 척원에 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너를 듣다가 온 다음에 해가 쏟아온 눈앞에서 만나 해가 쏟아온 눈앞에서 만나